2천개 쏠테니까 진짜 먹튀하지 마세요 진짜로 윷놀이 만약에 먹튀하면 진짜 농담 안하고 성을 바로 찾아갑니다 진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윷놀이 3판이선 청개빵 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바로 2천개 쏠테게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아 시발 진짜 아 다 큰 거 알았는데 시발 아 와 진짜 존나 커트로 잘한 것 같은데 아 아 아니 그리고 시발 샷그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키보드가 다 뿔나졌네 진짜 아 미치겠네 아니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지금 키보드가 3개가 있어요 아 미치겠네 아이 지금 샷그로 날아간 키보드가 지금 이거 까지 합쳐가지고 3개까지 있는데 이거 와.. 존나 얼마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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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마저 지면 진짜 키보드가 뭐고 다 박살된다 민지아 충전했어? 충전했어? 뭐야 이거 왜 꺼졌어 아 이거 꺼졌네 샤바 아 꺼진줄 알았어 빨리 알려주셔야죠 아 여러분들 방풀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어 뭐라고? 1000개는 제대로 충전했는데 1000개는 잘못해서 제 아이디에 충전했습니다 아 민지 저기 팬가입 오지게 하게 생겼네 1000개 팬가입하게 생겼네 1000개씩 주자 그러면 이거 네 돈으로 충전한거다 난 모른다 하.. 니 돈으로 충전한거다 난 모른다 하.. 와.. 진짜 니 돈으로 충전한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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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놈춤장아 나 모른다 진짜 하아 아 민지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싸줘 싸줘 바로바로 그거 장부에 적어놔 장부에 근데 똑똑히 적어놔라 알았나 장부에 장부에 똑똑히 적어놔라 진심 이 biology 미치 저기요 넷마블로 들어오시죠 넷마블 맷마블로 들어오세요 맷마블 빨리 윷놀이 깔으세요 빨리 맷마블 윷놀이 깔아라 뭐야 펭갈 돼있네 어? 넷마블 윷놀이 깔으세요 빨리 넷마블 윷놀이 깔아라 뭐야 펭갈 돼있네 너 뭐냐 민지아 너 왜 팬가입이 돼있냐? 어? 너 설마 저 사람 팬이냐? 어? 너 설마 저 사람 팬이야? 저번에 합방하실 때 팬가입했었잖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기요 빨리 들어오세요 윷놀이 들어오시라고요 윷놀이 들어오세요 빨리 아니 근데 윷놀이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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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지는 뭡니까? 예? 저를 엄청 가짜 끼에 여기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윷놀이 넷마블 예 핀 500 경기장 점 500으로 오시면 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마저 지면 진짜 와 진짜 넷마블 저 여러분들 저 윷놀이 프로게이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마저 지면 진짜 저 한강갑니다 진짜로 스타는 무슨 스탑입니까 샤발 카테고리 슬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씨발 모욕입니다 스카이프 들어오세요 스카이프 들어오세요 무조건 이긴다 윷놀이 윷놀이 여기 팀 경기장 점 500 15세 이상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해사도 좀 바꿀게요 제가 또 윷놀이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이 해상도가 어떤 해상도에 맞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상도 딱 맞을 거예요 잠시만요 됐나요? 여러분들 됐나요? 가자 팀 점 500 경기장 점 500 경기장 점 500 경기장 3으로 오십시오 점 500 경기장 3 점 500 경기장 3 점 500 경기장 3 봉준 난 먹구라구해 스카이프 들어오셨나? 스카이프 들어오셨나? 스카이프 들어왔어요? 이분? 안 들어왔네 점 500 경기장 3 점 500 경기장 3 스카이프 아 스카이프 연결할래? 점 500 경기장 3 점 500 경기장 3 점 500 경기장 3 스카이프 들어오시고요 가자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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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 프로게이머 자존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초보다 더 긴장된다 스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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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긴장된다 하아 아기간니어 하나팩갈 감사합니다 하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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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긴다 이거 이거 이거라도 이긴다 이거라도 이긴다 여러분들 윷놀이BJ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윷놀이BJ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윷놀이BJ가 클라쓰 보여드립니다 우리 비점이 형님 또 백국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아아아아아 λλά 아 백국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기요 어깁시다 자, 바로 갑니다 3판 2선입니다 청견방입니다 예? 기다려봐, 아이 잠깐만 캐릭터 고르게 캐릭터 고르세요 먹구 비닮은거 했잖아, 먹구 이런거 했잖아 빰 먹구라구 왜? 밥 먹구하자 갑니다 어 3판 2선입니다 먹튀하면 안돼요 아, 먹튀안해 내가 뭐냐? 빨리 레디하세요 하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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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출발이 차렐라 하기 좋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윷놀이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케이 출발이 좋습니다 걸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출발이 출발이 반입니다 출발이 반입니다 그렇죠 윷놀이 프로게임은 클라스 모여줍니다 윷놀이 클라스 모여줍니다 여러분들 개 바로 가고 윷 바로 갑니다 윷무 윷무 하우 오케이 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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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침착하게 여러분들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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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봉준 어 차랄라 이게 바로 윷놀이 프로게이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오케이 걸 뭐여 저기요 이게 접니다 예? 윷놀이 프로게이머라고요 어? 윷놀이 프로게이머에 좀 약간 기기세가 좀 눌리신 것 같은데요 저기요 예?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 잘난 주둥아리 한번 씹을 해보라구요 제가 바로 윷으로 자랄나게 가게 되니까 어 기다려봐 넌 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걸 좋아 얘는 실력이 아니라 뽀릅놀이 인거만 하구만 그냥 아주 그냥 아니 뭔 뽀록이에요 이게 이건 실력이에요 이거 윷놀이 프로게이머 있다구요 아 무슨 아 아 아 어 아 더 좋다 더 좋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앞에거 가세요 앞에거 어 앞에거 가라구요 시키지마 너가 나한테 하하하하하하 와 이런 판단을 내려? 뭐 더 안나와 야 프로게이머 클라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더 안나와 아 그지 니가 나올 리가 없지 너 조심해라 글로 갔지 너 어 어 죄송한데 유달못인가 본데 글로 못 가요 알고 있었어 아 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어 진짜 유달못이네 가자 아 거울이 좀 애매한데 뭐가 애매해요 거울이 바로 들어가 아니 거울 나와야죠 아 하하하하하하 나한테 존난하지마 니가 조원하지마 야우 아니 이걸 왜 나가 진짜 개빡대가리인가 진짜로 어 어 잠시마 나한테 니가 알리 그 가르치려고 하지마 오케이 됐어 세개나갔다 존나일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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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는 죄송한데 여러분들 윷놀이는 운빨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력 제가 보여드릴께요 여러분들 도우 가죠 바로 바로잡습니다 여러분들 어 거울 나왔네 오림박아야겠다 뭐해 이사람 오림박아야겠다 오림박는다고 아니 이사람 존나못하게 뭐하는거야 오림박는다고 아니 한마디에 오네할거야 아니 저게 뭐해 오림박을거라고 오림박을거라고 음 오리는 폐가망신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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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클라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프로게이머 클라스 어디 가겠냐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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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아니겠습니까 윷놀이 윷놀이 프로게이머 클라스입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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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거리네요 거리면 여기로 좀 차랄라하게 가고 그다음에 걸 나오고 차랄라하게 스무스하게 들어오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또 올인하겠지 뭐 아이고 할것 뻔하지 오케이 걸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바르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엉 하하하하 하하하하 빙돈 나오는거 봐 어? 아 ㅈㄴ 못한다 뭐해? 어 진짜 뭐해? 아 니가 나한테 종을 좀 하지마 어 진짜 내 우동살이.. 어 어?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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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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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오? 역전은 절대 안나오지 오아아아 ㅅㅂ 어 뭐야 역전이다! 역전이다! ㅅㅂ 아 아 어? 쟤 acaba 아무리 어덩이다 이거 어떡해 Cath 오 어떡해 왓캬아아악 아씨 ㅉ 아 까자 이 개선기 아하하하하 하아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아아 하아 아아 예스 매아드 이스 무맨 호우 치 치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첫 경기 제가 차라나게 잡아갑니다 1대0 호우 일쌍 무라 아 아 마이크좀 줄이라고?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량이 워낙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돼지같은게 성량만 커가지고 갑니다 좋아요 출발이 굉장히 차 날라합니다 오케이 가자 저기요 윷놀이 해보니까 어 어때 오오 저기요 윷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프로게임 클라스 늘어지지 않겠어 뭐 개포로게임이야 이게 자신있는게임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거만 뽀롱놀이고 개소리하지마 개소리하지마 이거 개포로게임 아니거든 이거 무조건 실력게임인데 정말라 실력게임 이게 그냥 니가 뭘하는데 여기서 뭘 뭐해 이거 실력게임이라고 나 다 한판도 안진다고 당신한테 도개걸 도개 잠깐만 그래 없자 일단 원인 박자 아니 이형이 한방충이시네 어 뭐해 아니 이걸 이렇게 해 아니 이형 전두환 못하는데 뭐해 아 하하하하 거리다 하하하하 뭐야 왜 위로 못가 아니 위에 위에 먹고 못잡아 뭐야 이사람 유살못이었어 아니 저기요 저기 내 우동살이 찾았어요 왜 위에 위에 먹고 못잡아 하하하하 윷놀이를 아예 할지 모르네 와 뭐야 아니 사람새끼세요 아니 명절날 그거 뭐야 윷놀이 안해보셨어요 예? 명절날 윷놀이 안해보셨어요? 사람새끼 아씨 아 아씨 어 미안한데 아 어 씨 하하하하하 hee 까reek 폭 쾅 atau 어 확 아 야 너 오늘 나 3000개 뜯기면 어떡할라그러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와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와아 와 진짜 판단 빵소리했는데 응 수고해 이제 히히히히히히 야 너 이거 뜯기면 어떡할라그러냐 이거 그냥 가자 여우고 했다 이거 침착하자 침착하자 тxt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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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자 침착하자 큰그림받다 큰그림받 sep 1패가 나오냐? sep 1패가 나오냐? 오케오케오케 오케는 오케야 추격자다 추격자다 추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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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 죽건되지 enemy 좋아 빨리 해 빨리 진짜 시켜 흫허허허허헣 ceremony 01 소련 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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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아 나한테 기를 제발 나한테 기를 이거 다혁전할 수 있다아이가 이 모윤 나오면 다혁전된다아이가 정민아 나한테 기를 도 너 난 이것도 못 하냐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윷놀이는 끝날때까지 아직 모릅니다 1대1이구요 오케이 이것도 다 설계해놓은거에요 다 설계해놓은거에요 가자 바로 레디 박으세요 와 윷놀이도 모르는 사람 대치면 진짜 사람새끼 아닌데 이건 무조건 이긴다 이건 근데 질수가 없어 여러분들 진짜로 이 공식이 있어 그래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어 바로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빼 아씨 오케 좋아 좋아 출발이 좋아 바로 도 나오자 차랄라 하게 그렇지 오케이 나는 미스 무맨이기때문에 윷놀이 프로게이머기때문에 윷놀이 프로게이머기때문에 합박으로 간다 윷나온다 내가 오케 나이스 좋아 어버어버어버 뭘 어버요 아 좀 조용히 좀 하십쇼 저한테 홍게 두지 말라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 나이스 좋아 예스 예스 예 핵스네 핵스네 예스 유맨 오케 윷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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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윷 어그로 가자 어그로 가자 어그로 가자 어그로 가자 어그로 가자 오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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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이게 좀 매워 아 이게 제일 좋아 왜냐면 내가 거를 나가주구 세개 차랄라하게 아 쓰спão 아 Gaussian 떨린다 이거 존나 귀찬대죠 уз잉 seu 왜이렇게 떨리냐 이거? 오케이 나이스! 이스 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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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멘 와... 한방충이 또... 아! 아! 아씨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네! 이스 모멘! 아! 이제 모멘 모멘! 아씨...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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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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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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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지시면 됩니다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지세요 그냥 예? 어차피 못 이겨요 당신 지금 여기 상태에서 저 윷놀이 프로게이머니까 알려드리는데 당신 여기서 이기려면은 신이 와야됩니다 신 예? 절대 못 이깁니다 오!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아아가! 불 나이스 나이스아아아 하하 하하 아키봐 통できた 아키 deficits 아키봐 통できた 아키봐 통ibile 아키봐 통크 데다 아 이스모라 이스모라 예스 잘 먹었습니다 이스모라 체키맨 1000개 바로 쏘세요 이스모라 초차 질병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우 역시 윷놀이 프로게이머답게 제가 차랄라하게 차랄라하게 바로 이겼습니다 후우 예스 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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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얘기를 해줄게요 깊이 잠들었던 아기 일명을 지르며 아 Marion 어중 다음에 또 봬요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해줄게 깊이 잠들었던 악이 비명을 찌르며 저 어둠 속에다 자라나고 있지 고대 신의 속삭임 저기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 정말 재욱이 형님 제가 객기 부렸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진짜 너무 죄송하구요 제가 다시 한번 사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쏘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진짜 좀 쏘십시오 아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저 2,000개 썼습니다 2,000개 썼습니다 아 제발 먹튀하지 마시고 제발 들어와서 형님한테 이렇게 쏴 주십시오 예? 아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 왜 갑자기 또 먹튀를 하십니까 아니 SKT1 프로토스 1인자께서 왜 갑자기 먹튀를 하시냐구요 아니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진짜 도지 형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예? 저는 진짜 김태경 형님보다 형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발 아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왜 도망을 가시냐고 아 잠시만요 전화 좀 해볼게요 아니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겠죠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왜요? 아 예 도지혁 형님 어 왜? 아 예 아 진짜 아 아 피곤하시죠 많이 어 자다 일어났죠 형님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근데 형님 그 자다 일어난 거 일단 모르겠는데 형님이랑 이제 유놀이를 했어요 방금 전에 어 아 근데 총괴를 이제 제가 땄는데 아 먹튀를 왔습니다 먹튀 좀 뭔 헛소리야 예? 아니 뭔 헛소리야 도대체 네 아니 형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아니 형님 아니 왜 뭔데 예? 요즘에 백성 안 터져? 아니 형님 형님 어 왜 그러세요 형님 꿈 아니 제가 뭐 꿈꿨다 이 말입니까? 어 요즘 힘들어? 아니 무슨 아니 형님 저랑 아까 전에 방금 전까지 윷놀이 했지 않습니까? 뭐 윷놀이가 윷놀이 칼려줬다는데 컴투에 아니 그럼 방금 전에 제가 한 사람 누군데요? 뭘 해 하기는 나 다다 일어나서 지금 뭐하는 건데 나 뭔지도 모르겠어 뭔 얘기지도 모르겠어 너 같이 하는 얘기가 형님 연기 많이 늘으셨습니다 진짜 형님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연기가 뭔데 뭘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가지고 이게 뭔데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아니 미쳤습니까 진짜 예 아니 적당히 하세요 저기 저기요 윷놀이 해서 졌잖아요 아니 청기업 쏘면 돼? 내가? 예 왜 아 그냥 달라고? 아니 달라고가 아니라 윷놀이 3판 이상해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스타도 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청기업 차라리하게 쌌잖아요 뭔 헛소리야 진짜 뭐하는 헛소리야 아 기름값 없어? 아 아 아 요즘 기름값 없냐 너? 하 하 누굴 만나다니게 그렇게 기름값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씨마이구 진짜 이거 뭐 이런 아니 나 처음 먹튀 이런 먹튀 처음 당해봤어 진짜 아니 이런 먹튀 처음 당해봤어 아니 형님 어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먹튀먹튀하지마 기분 나쁘니까 모랫다고 먹튀야 아니 형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님이랑 저랑 이제 윷놀이를 차라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형님이 아쉽게 마지막 판 지셔가지고 이제 청기를 지금 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형님 아 잠기만 다시 전화해 이렇게 쓸기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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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여 아 예 제가 잠을 깨봤는데 아니 포트리스로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제발 좀 지었다고 인정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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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 여보세요? ㅋㅋ ㅎ ㅎ 왜왜 전화 좀 그만해 예? 아 죄송합니다 계속 새벽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ㅎ 폲트리스.. Engineering 왜왜왜 포트리스로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깐 진거 인정 좀 해주세요 아이씨 내가 기회를 드렸나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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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당당해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아 띠 소리 후 소리 아이씨 아아 아니 형님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로 제가 아이씨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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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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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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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어 어떻게가 형님들 더패자 한 명만 더 패곤할까 어 flooded 한 명만 더 패고 갈까 형님들 한 번만 더 패고 가 오케이 콜 왜냐하면 스타 오랜만에 하니까 좀 많이 하자 왜냐하면 재밌잖아 스타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근데 아 근데 없다 뭐라 이거야 아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패지 스타 빨무 옆집 뽀누나 선비 패자고 뭐라고 지금 감스트님 피파하고 계세요 감스트님 지금 피파하고 있어요 누구 가야 되냐 누구 가야 되지 아 뭐야 클리미스 했네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클리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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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름뷸드 테란이랑 하고 싶은데 아니 형님들 풋부전 단판으로 갈까? 풋부전 단판이랑 갈까? 누구 가지? 아니야 풋부전은 재밌어 풋부전은 내가 다 이기지 풋부전은 내가 다 이기지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이재호님이랑 갈까? 이재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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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님이 사비 안하셔? 진짜? 아아 그럼 누구랑 해야되지? 잠시만 아아 사비빵하면 몇개짜리 하는데 뭐로 됐어요 형님? 한 500개나 1,000개빵 해야 되지 않나? 누구랑 가지? 윤중이 형 가자고? 아 윤중이 형이랑은 왜 부정을 해? 부정해도 이기는데 비트 쏘는 스카이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 형님 아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아 우리 제욱이 형님 오셨습니까? 아 제욱이 형님 어서오세요 우리 제욱이 형님 어서오세요 우리 제욱이 형님 어서오십쇼 형님 제욱이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1,000개 쏴주시려고 온거죠? 형님? 예 제욱이 형님 어서오세요 제욱이 형님 어디 어디 제욱이 형님 1,000개 쏴주시려고 오신거 아닙니까? 예? 제욱이 형님 제욱이 형님 제욱이 형님 제욱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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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 여긴 대답은좀 해주세요 진짜 부탁좀 드릴께요 저걸 아 여긴 제발 좀 아 대답은 좀 해주세요 진짜 뭐라구요? 나갔다고? 어? 아.. 씨발.. 아니 이런.. 샤발 흑민업을 당하고 앉아있네 씨.. 아.. 씨.. 아.. 앤티기 형이 뭐라고요? 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이 뭐라고 하셨어요? 2000개 명훈이 형이랑 스폰? 아 근데 명훈이 형은 나 한판도 이겨본 적 없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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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 형은 진짜 못 이겨 왜냐면 어.. 진짜 명훈이 형이랑은 김명훈 3위빵 1000개 니가 이기면 내가 2000개 줄게 그냥 김명훈이 형한테 1000개 쏘란 말이잖아요 그냥 김명훈이 형한테 1000개 쏘란 말이잖아요 예? 아.. 아 가자 우리 못 만날 것 같은데 뭐야 그치 명품 가방 다 잘 사주는 착한 남자 잘 잡아서 다행이다 명품 가방 없어 꼬미님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미님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명훈이 형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꼬미님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거 인정이십니까? 응주님이다 가자 인정 인정 이거 인정 꼬미님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주님 안녕하세요 왜냐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명훈이 형이 없어요 예 꼬미님도 스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꼬미님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명훈이한테 맨날 부산가면 공주님 장난치냐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공주님 어서오세요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진짜 청.. 청계빵이라고? 일꾼 세 개 빼고 비전 키고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송은이씨 어디 갔나요? 송은이씨 그 그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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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니너스 리그 준비하러 갔어요 아아 저그네 저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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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하세요 너너스 리그 어 매너 좋은 척 했습니다 아 형님 명훈이 형이 없어요 명훈이 형이 없어 아아 명훈이 형이 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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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이 형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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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일장이 형 지금 이지호님이랑 단판 스폰 들어갔는데 이 사람 안됩니까? 이 사람 안됩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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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다 뿌사지는 이사람이랑 하면 안되나요? 예? 이사람이랑 갈께요 형님